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상화사 김종웅입니다. 자,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지금부터 한국사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을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보면서 우리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자, 1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정답 여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구신청철 구별하기. 꼭 기억하시라고. 자, 보니까 일단 갈판, 갈돌, 맨들맨들 갈게 생겼어요. 그리고 가락바퀴가 나왔습니다. 아니, 간석기로 썼대. 그죠? 농경과 목축이 이제 시작되었나봐. 음집을 지었네. 정착생활을 했네. 아, 신석기 시대겠구나. 알 수 있죠. 이거 안 읽어도 이거 유물 사진만 보고도 알 수 있으면 너무너무 땡큐야. 갈돌, 갈팥, 갈갈이, 갈갈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자, 유물을 골라보니까. 1번. 빗살물이 투기가 신석기잖아. 정답 1번이네. 끝! 2번. 비파형 등건 무슨 시기대? 그렇죠. 청동기 시대. 청동검이라니까. 그럼 3번. 임신석이석이 나왔습니다. 임신석이석은 임신을 축하드립니다. 아니에요.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야. 임신석이석 뭐야? 이거는 임신년에 기록을 해놓은 거죠. 돌에다가 뭐여? 써놨어요. 아, 신라에서 청년들이 유학을 공부하고 있었구나. 신라란 나라의 유학 경전을 가지고 공부하는 청년들이 있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신라 겁니다. 신라. 다음. 당백전 나왔습니다. 당백전은 흥선대원군이 뭘 하려고? 경복궁을 중건하려고 만든 거죠. 조선시대 거. 다음. 삼국유사가 나왔습니다. 삼국유사는 고려시대의 1년이라는 승려가 지은 책. 삼국유사의 특징은 뭐냐면 단군에 대한 기록을 최초로 남겨놓은 책이에요. 단군. 고조선 계승의식. 단군에 대한 기록을 최초로 남겨놨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됐는가? 정답만 고르지 마시고 이왕 해설강이 보러 오셨으면 다른 것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 번쯤은 보고 가세요. 왜요? 평가원 문제니까. 하나하나 다 봅시다. 자, 이제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문제 2번. 다음. 가상 대화에서 밑줄 친 단판이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세요. 자, 볼게. 밑줄 친 단판이래. 보니까 일단 서희가 나왔어요. 단판이야. 그럼 내용을 읽지 않아도 서희의 외교 단판이겠구나. 그럼 내가 공부를 했으면 서희의 외교 단판 아, 강동 6주. 정답은 강동 6주겠구나. 알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근데 읽어볼게. 거란장수 소손령과의 단판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우리나라는 고구려를 이어받았기에 나라 이름이 고려라고 했지요. 우리나라가 고려인 겁니다. 그러면, 그죠? 우리나라는 고려예요. 고구려를 계승했구나. 또한 여진을 몰아내고 우리의 옛 땅을 찾는다면 거란과 국교를 맺을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이게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의 외교 단판 강동 6주. 정답 5번. 그 자세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죠? 소손령이 뭐라고 했는지 서희가 뭐라고 했는지 요거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해서 정답은 5번이고 1번 봐봐. 후삼국이 통일되었대. 아니, 잠깐만. 이 단판으로 후삼국이 통일되었다고요? 아닙니다. 후삼국은 통일은 고려 태조 왕건이 했어. 태조 왕건. 2번. 대가야가 병합되었대요. 누구한테? 어떤 나라 어떤 왕에게 알고 있어야 돼. 신라의 진흥왕입니다. 그럼 대가야가 병합된 거를 신라의 진흥왕이라고 한다면 금광가야는 신라의 무슨 왕? 법흥왕. 그러니까 이게 가야사를 출제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정근대사가 줄었잖아요. 가야를 멸망시켰던 왕들의 업적으로 기억하시라고 해서 금광가야를 정복했다. 신라의 법흥왕. 대가야를 정복했다. 신라의 진흥왕. 요정도는 기억하시고 3번.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대요. 여기서 얘기하는 한성조약은 얘들아 갑신정변 끝난 이후입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끝난 이후에 일본과 맺은 거야. 일본. 일본과. 일본과 한성조약을 체결했죠. 일본과 맺었던 한성조약은 배상금 지불하는 겁니다. 배상금. 왜냐면 갑신정변 당시에도 일본 공사관이 또 불나거든요. 왜? 일본이니까. 그땐 그랬어. 자, 보시고. 다음 4번. 사비 천도가 단행되었다. 백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사비로 천도했던 백제왕 누군데? 그렇지. 성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선지 하나하나 내가 뭐라고 해? 코멘트를 달 수 있는지를 점검해보세요.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5번이었다. 이제 문제를 넘어가서 3번으로 갑니다. 문제 3번입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이 국가가 무슨 국가인지 볼 건데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예요. 어, 가장 낮은 문제였어. 이게 어떤 나라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삼국사기 권 18 가 국가의 본기 제6권인데 보세요.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다. 율령을 반포하다. 제가 이제 PPTN 주민을 안 했는데 일부러 그리고 총평 얘기하더라도 그 얘기 안 했어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강좌를 얘기하는 건 좀 의미가 없지만 드러눔 받는가 대한종웅외전 대웅전 거기 가면 이런 얘기 살짝 나와. 승려가 고구리에 와서 불교 전하는 그 얘기 나오거든. 안 맞죠? 암튼. 그래서 보라는 거 아니야. 보지 마세요. 지금 보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게 나오긴 하는데 이거를 내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밑줄 칩니다.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어?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대. 그렇구나. 백제 도성을 함락시켰어. 아, 백제 도성. 백제 수도를 함락시켰고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는 거야. 고구려에 두고 이 왕은 장수왕이겠죠. 이게 고구려야 고구려. 그럼 내가 만약에 고구려의 장수왕인 걸 내가 파악을 했어. 그럼 위로 올라가 보세요. 불교를 수용했고요. 율령을 반포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나와야겠니? 태학설립까지가 세트잖아. 불교 수용, 율령 반포, 태학설립. 이게 누군데? 소수림왕이야. 물론 이 왕을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정답은 태학이었지만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평양, 천도, 백제, 함락. 백제, 수도, 도성 어디? 한성, 위례성을 함락시켰습니까? 어? 해서 고구려로 내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겠다. 하나만 더. 정답이 태학이거든. 봐봐. 정답이 태학을 설립했다는 거예요. 제가 태학을 가지고 뭐라고 수업시간에 얘기합니까? 국립, 서울대학교. 국가가 중앙에 설치한 최고의 교육기관. 국립, 서울대학교. 고구려는 태학이라고 부른다면 신라는 뭐라 불러? 아, 말할 수 있어야지. 신라 뭐야? 두 글자야. 국학. 누가 만들었어? 뉴스페이퍼 킹. 기억납니까? 신문왕이 국학을 설립했다. 국학이 뭔데? 국립, 서울대학교. 고려는 국자감. 누가 만들었는데? 성왕이. 조선은 성균관. 우리나라는 지금 서울대학교. 이렇게. 각 국가의 국립, 서울대학교. 태학입니다. 근데 태학을 설명할 때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봐봐. 소수림왕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수능에서 나오기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수업시간에 얘기는 하잖아요. 자, 불교를 수용했어요. 그리고 율령을 반포했습니다. 자, 율령을 반포했다는 거는 국가의 통치체제를 확립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1급 공무원은 뭐하고, 2급 공무원은 뭐하고, 4급 공무원은 거기에서 뭐하고, 6급은 가서 뭐하고 뭐해? 각각 해야 될 업무가 싹 다 이제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의 틀을 만들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야. 아무나 들여다 쓸 수 없잖아. 그렇게 유교적인 어떤 통치체제 안에서 어떤 뭐 관리를 이제 선발해야 되는데 그들을 길러내기 위한 학교가 필요한 겁니다. 율령 반포랑 태학 설립에 그렇게 묶어두세요. 인재를 길러내야 내가 율령을 반포했을 때 거기에 데려다 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연결 지으시면 돼. 그래서 불교 수용, 율령 반포, 태학 설립. 이 문제가 가장 어렵게 느껴진 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2년 전에, 2년 전이야? 2년 전 6평이가 그럴 거예요. 고구려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정답이 뭐였기에? 똑같은 문제였어. 2년 전 6평으로 기억합니다. 정답이 진대법이었어. 근데 중요한 건 진대법이 뭐 하는 건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빈민 구율 제도야.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요. 가을에 낮은 이자를 받고 되갖게끔 하는 거. 국가에서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 그 당시 곡식을 빌려주는 거죠. 진대법이 정답이었는데 그때도 아이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고구려. 꼭 기억하세요. 고구려의 진대법, 고구려의 태학. 뭐 이런 것들 한 번쯤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다. 정답은 2번이었고. 1번, 왕건이 건국한 거는 무슨 단합니까? 고려죠. 3번, 아이들이 3번을 많이 찍었어. 골품제를 많이 찍었더라고. 보통 삼국시대 때 국가를 물어보면 이렇게 뭐 신라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백제 도성을 함락시켰다? 아, 그래? 신란가? 삼국사기네. 어, 신란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신라를 많이 찍었더라고. 4번, 간도협약을 체결했다. 조선과 청나라. 아, 아니죠. 조선의 간도. 이 간도 지역에 대해서 간도협약을 맺은 거는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거예요. 청과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아갔던 일본이 청나라와 맺었던 게 간도협약. 1909년입니다. 우리 간도를 자, 또 얘기하면 아, 그래서. 다음, 군국기부처를 설치했다. 자, 군국기부처는 가보기역대야. 가보기역대. 1차 가보기역. 군국기부처가 1차 가보기역. 정답은 2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시다. 1차 가보기역대. 2차 가보기역대. 1차 가보기역대. 1차 가보기역대.